안녕하세요. 오그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나온 3판의 첫 배틀톰 오르그워클렌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톰 리뷰는 내용이 너무 많아 자막이 없는 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르그워클렌은 총 4개의 팩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린스킨 종족들을 위한 배틀톰입니다. 각각의 분파로 구성된 팩션 3개와 모든 분파를 섞어서 구성가능한 팩션 1개로 구분됩니다. 먼저 새로 나온 크룰보이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룰보이즈는 아른 동족의 비해 교활하고 유독성 환경인 늑지대에 적응한 오륙들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능력들이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독성 무기로 중독시키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할 능력은 크룰보이즈의 핵심적인 능력인 베넘 윈크러스티드 웨폰입니다. 전투 전 모든 무기에 독을 발라두는 특징이 있는 크룰보이즈의 특성을 반영한 규칙으로 모든 공격이 명중 굴림갑 6에서 모탈 운드 피해로 전환되는 특성입니다. 다만 괴수들의 이빨이나 멍청한 트롤들의 무기에 독을 바르기에는 위험성이 있기에 마운트와 비슷한 규칙을 가진 공격을 제외한 크룰보이즈 오럭의 공격에만 적용됩니다. 심플하지만 상대방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피해임만큼 강력한 능력입니다. 발동 확률을 올려주거나 피해량을 올려주는 버프가 있는 등 크룰보이즈의 밥줄이 되는 특성입니다. 크룰보이즈 와와는 그린스킨 동족들이 공유하는 와와 능력 중 하나입니다. 게임당 한 번 한 페이지 동안에만 적용 가능한 능력으로 제네럴이 전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제네럴과 주변 이하군 크룰보이즈 유닛들이 동시에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며 전투를 하는 네오지의 특성상 매우 강력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보다 먼저 순식간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어야 할 능력입니다. 더티 트릭들은 전투 전 크룰보이즈가 준비하는 더러운 뒷공작들을 표현한 규칙입니다. 첫 라운드가 시작하고 턴을 진행하기 전 다음에 더티 트릭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라켓은 전투 전날 밤 시끄러운 소음으로 상대방을 피로하게 하는 공작입니다. 피곤에 찌든 상대방 유닛들은 첫 라운드 동안 모든 피해 굴림값의 마이너스 1 디버프를 받습니다. 리설 서프라이즈는 무인지대의 경찰대가 설치하는 흉악한 함정들을 구현한 규칙입니다. 주사위 3개를 굴려 각사 플러스마다 상대방 매치 우역 바깥의 지형이나 오브젝트를 선택해 해당 지형이나 오브젝트 1인치 이내로 처음 들어간 적 유닛에게 2플러스로 기억 못할 운드 피해를 입힙니다. 기사 피어린 매트는 불빛을 든 그룹들을 파견해 울창한 늪지대에서 적 전사들이 쉽게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공작입니다. 주사위 3개를 굴려 각사 플러스마다 2인 포스되지 않은 적 유닛을 하나씩 선택합니다. 선택한 유닛마다 주사위를 굴려 굴림값이 해당 유닛의 온도 수치를 초과하면 유닛을 전장에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제거된 유닛은 리저브 상태로 이동해 첫 이동 페이지가 끝날 때 자신의 배치구역에 다시 배치됩니다. 커버드 인머드는 크룰보이즈 유닛들이 주변의 진을과 점액으로 위장하는 것을 표현하는 규칙입니다. 주사위 3개를 굴려 각사 플러스마다 히어로나 몬스터가 아닌 유닛을 하나씩 선택합니다. 선택된 유닛들은 커버 안에 있는 한 상대방 유닛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배치와 선턴 여부까지 전부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는 능력이라 여러모로 큰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족이 빠르게 교전을 시도할 것 같으면 운드롤 디버프를 점령을 시도할 것 같으면 함정을 전진 배치된 유닛이 많다면 기사 퓨어린 액트럴 사격이 많다면 위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부 강력한 규칙이니 전장을 잘 파악해 사용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크룰보이즈의 전용 커맨드 트레인입니다. 힐러보스, 브레이카보스, 수원프보스 같은 보수류들 전용이고 여타 커맨드 트레이처럼 제네럴 한정인 인헨스먼트입니다. 슬리퍼리스 컴백은 제네럴에게 이틀이 차질을 부여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고 에고마니악은 주변 유닛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어 생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슈파 스니키는 크룰보이즈의 전략성을 잘 살려주는 커맨드 트레이스로 첫 라운드가 시작할 때 아군 유닛 하나를 전장이 원하는 것으로 재배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격 유닛의 공격 각도를 조정하거나 주요 거점을 미리 점령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트레이십니다. 크룰 아티팩트는 크룰보이즈 히어로들이 사용 가능한 전용 아티팩트입니다. 전북 게임당 한 번씩만 사용 가능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하거나 사거리가 짧기에 사용 이전부터 충분한 설계가 필요한 유물들입니다. 크룰보이즈의 서브 팩션인 워클렌은 총 3개입니다. 그라인인 블레이드는 라운드 한정으로 적식이 바깥에 있으면 시야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거리 사격 공격에 면역 능력을 가지는 괜찮은 능력입니다. 빅 갤러즈는 모든 사격 무기의 사거리 플러스 3화 첫 라운드 한정 사격 공격에 명중 굴림값 1개 이룰 능력을 부여합니다. 추가로 강력한 화력에 볼트보이즈를 배틀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아미 구성에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컬버그즈는 주변 3,2의 정유닛의 명중 굴림값의 일정 확률로 디버프를 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스터 유닛들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시도 가능하기에 다수의 몬스터를 사용하는 아미에 유용합니다. 늑지대 마법으로 부를 수 있는 크룰보이즈의 전용 마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세이브나 허드 유닛 상대로 유용한 다 블랙핏, 장거리 광역 어택 디버프인 쇼킹 미스트, 몬스터에게 빠른 이동 능력을 제공하는 스니키미아즈마, 상대방의 와드 세이브를 모두 제거해버리는 네스티엑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마법들의 효과가 모두 강력하고 좋지만 마법과 어빌리티가 경쟁하는 크룰보이즈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까다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에 분파는 에오지 오룩 분파 중 제일 먼저 출시된 아이언 저지입니다. 아이언 저지는 카오스 워이어의 영감을 받아 더 크고 풍폭해진 오룩의 분파 중 하나입니다. 그린 스킨 종족의 단순 무식한 폭력성이 극대화되어 단순하게 공격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티 디스트로이어는 아이언 저지에 참을 수 없는 폭력성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아이언 저지의 핵심 어빌리티 중 하나입니다. 히어로 페이지에 사용하는 커맨드, 어빌리티로 아이언 저지 유닛 하나를 일반 이동, 파일인 이동, 차지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발이 좀 느린 아이언 저지 유닛들의 기동성을 보완해주는 어빌리티로 높은 확률로 1탄 차지를 보장하는 좋은 능력입니다. 메가보스들이 자체 능력으로 강화할 수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며시인 에시는 아이언 저지 유닛들의 폭발적인 활용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아이언 저지 유닛이 적 유닛을 전멸시키면 즉시 다른 아군 아이언 저지 유닛이 공격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작게 쪼개진 여러 유닛이나 방어력이 약한 유닛을 상대로 압도적인 연쇄, 공격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언 저지의 와와와 눈게임당 한 번 차지 페이지에 사용 가능한 능력으로 전체 아이언 저지 유닛에게 적용되고 사용한 턴 동안 차지 홀를림 값에 1을 더하며 근접 공격의 랜드 수치가 1만큼 향상됩니다. 최대한 한 번의 압도적인 활약을 쏟아 부어야 하는 아이언 저지에게 찰떡궁합인 매력적인 능력입니다. 아이언 저지의 커맨드 트레이신 브루탈 워로드와 챔피언즈 오브 위어드는 각각 메가보스와 위자드 전용 트레이십니다. 브루탈 워로드는 하지 못할 마이티 디스트로이어 강화, 아이언 저지 와와 강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챔피언즈 오브 위어드는 추가로 선택과 조금 독특한 트레이신 터치드 바이터 와와를 나누어집니다. 해당 트레이시를 선택한 제네럴은 마법을 사용할 때 주변 유닛을 하나 선택하고 기삼 못할 피해를 입혀 그만큼 캐스팅 버프를 얻습니다. 하지만 해당 피해로 모델이 제거된다면 해당 마법이 바로 실패하는 페널티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사용이 필요합니다. 근처에 적 시어로나 몬스터가 있다면 높은 피해를 한 번에 가할 수 있기에 좋은 트레이십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전용 아티팩트인 다오스스 호드스는 전부 다 메가보스 전용인 유물들입니다. 유물들은 각각 공방 버프를 제공하는 대신 기동력을 잃는 갑주, 게임당 한 번만 사용 가능한 데미지, 강화 초파, 광역 브레이버리 보조 및 디버프 장대입니다. 아이언 저지의 서브 팩션인 워클랜드는 기존의 수많은 어빌리티들을 간추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갑주가 인상적인 이불 선지는 상대방 턴에 돌격을 시도할 수 있는 커맨드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접근에 점령만 하려고 하는 적이나 차질을 실패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을 겁니다. 속도광들로 이루어진 플러드 투프는 고 그른타지 기병대가 추가 파이린을 하거나 이동 차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빌리티가 있습니다. 컴뱃 페이지가 끝날 때 주변에 적이 없으면 발동하는 능력이라 스매시 앤 베시와 궁합이 좋고 빠른 기동으로 끊임없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게 보조하는 재미있는 서브 팩션입니다. 위어드놱과 워첸터가 이끄는 워클랜린 다초파지는 워첸터의 데미지 증가 버프를 더 많은 유닛에게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미지 증가는 매우 강력한 공격 버프이기에 중보병 위조함 위에 큰 화력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워클랜린입니다. 로우 오브 더 위어드는 아이언 저지의 전용 로우 마법으로 공격 마법 2개와 보조 마법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푸드 오브 고크는 매우 높은 시전값을 요구하지만 정유인색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마이티 헤드버스는 초장거리에서 상대방 히어로를 압박할 수 있는 괜찮은 마법입니다. 다크레이트빅 핸드 오브 고크는 조주가 아닌 오룩 대상 재배치 능력으로 비구하에서도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좋은 마법입니다. 베시 엠라드지는 광역 피해 굴림 장판 버프 마법으로 피해 굴림값 버프 자체가 귀한 게임, 특성상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진 마법입니다. 전반적인 화력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유연성과 폭발력이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접 바보들이나 사격 팩션 상대로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에 치밀한 전장 설계가 요구되는 팩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판타지 시절의 모델을 거의 계승한 야만 오크들인 본스플리터즈입니다. 본스플리터즈는 오르괴생의 도중 관열적으로 발생하는 선광에서 발생하는 극도로 야만적인 분파입니다. 본스플리터즈가 된 그린스키는 원시적인 조술과 뼈에 대한 집착, 몬스터 사냥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고, 배틀 트레이 또한 이러한 특징을 표현하는 어빌리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페인트는 본스플리터즈들의 주술적인 전투 문신으로 신기하게도 마법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암위 전체의 조건 없이 부여되는 6플러스 와드 세이브는 매우 쏠쏠한 어빌리티입니다. 특유의 높은 운드수와 시너지가 있어 상대하는 적에게 큰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본스플리터즈의 와하아는 하른 분파들처럼 공격력을 강화하는 게 아닌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와드 세이브를 해당 턴 한정으로 4플러스로 교체하기에 특정 시점에 몰아치는 아미를 카운터 칠 수 있습니다. 스피릿 오브 고카모카는 기존의 마법, 커맨드 어빌리티 등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던 버프가 통합되어 생긴 어빌리티입니다. 4 모델 이상으로 구성된 유닛이 근접 공격을 할 때 명중 쿨링값 6에서 추가타가 발생하는 능력으로 쏠쏠한 화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리 스트레커는 매치 후 유닛들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빠른 포지셔닝이 가능합니다. 맷돼지 기병들이 빠르게 돌력하게 위치를 조정하거나 마법사들이 1턴부터 마법을 투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등 유용한 능력입니다. 세비지, 빅보스들의 전용 커맨드 트레이신 세비지, 워로드는 전투력과 기동력을 강화시키는 어빌리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퀄라 인스틴트는 히득에서 추가 못할 운드 피해를, 크레이트 헌트는 하이어리 스트레커로 이동시 이동거리 증가, 몬스터 킬러는 주변에 몬스터가 있다면 이외 공격이 가능한 트레이십니다. 샤머니시티 퀄크는 본 스플리터즈 마법사 전용 커맨드 트레이스로 마법과 지휘 보조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우브다 베스트는 추가로 마법 습득, 보이스 오브다, 그레이트 그린 갓은 명령 범위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 본즈 앤 아더 거빈즈는 본 스플리터즈의 전용 아티팩트로 생전력 보조에 특화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뒤욱만큼 회복 가능한 닥주스, 매 페이지마다 릴을 한 개를 제공하는 럭키본, 와드를 강화해주는 글로인 타투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글로인 타투는 와드 굴림값의 플러스 2를 제공하기에 본 스플리터즈 와아를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E 플러스 와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저브 와스 오브 와아, 에너지는 본 스플리터즈 마법사들의 아티팩트입니다. 몬스터 주변에서 모든 종류의 마법 굴림의 보너스를 받는 모크스보니 비치, 비스트 워크리프는 매턴 이유물로 사용하지 않은 로어 마법을 선택해 다른 마법과 더불어 사용하는 효과로 마법사가 많은 본 스플리터즈 특성상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게 아쉬운 유물입니다. 본 스플리터즈 워크랜드는 팩션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그라인지 워크랜드는 에러보이즈 배틀라인 옵션과 화살의 공격 횟수 증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격 버프가 거의 다 사라진 본 스플리터즈라 이전만큼의 강력함은 없지만 효과는 심플하고 이용합니다. 아이스본 워크랜드는 멧돼지 기병 특화 워크랜드로 보어보이즈 배틀라인 옵션과 얼음 무기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탈 운드나 랜드가 없어 고세이브 상대로 취약한 본 스플리터즈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쏠쏠한 워크랜드로 보어보이즈 워크랜드로 보어보이즈 배틀라인 옵션과 대마법 주수를 표현한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프 유닛의 공격은 상대방이 와드 세이브를 무시하기에 와드에 의존하는 팩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로우 오브 더 샤비지 비스트는 기존의 마법들을 적당히 재구성한 마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매한 공격 마법 하나와 다양한 버프 마법들이 있습니다. 스키글리커스는 삼내 히어로를 대상으로 기산모탈 운드를 입히는 마법으로 이 피해로 적 히어로를 잡으면 남은 게임 동안 마법의 버프를 받습니다. 글로이 그린 터스크는 멧돼지들의 공격에 랜드를 부여하고 파워 오브 더 웨어브 워는 런, 차지, 명중 쿨링 값에 플러스 1 버프를 준하 사격을 못하게 만드는 히메리티가 있습니다. 고카모카스 워크라인은 대상 유닛이 가장 나중에 공격하게 만드는 효과로 안정적으로 적 유닛을 잡기 좋게 만들어 줍니다. 전반적으로 방어력이 크게 향상되어 오브젝트 위주로 플레이하며 취약한 약점을 마법으로 보좌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팩션은 모든 종류의 오룩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빅과입니다. 빅과는 편의에 따라 모인 그린 스킨무리들을 표현한 규칙입니다. 와의 열기가 강해짐에 따라 점점 강해지는 특성을 고증하는 능력이 있으며 다른 팩션들은 동맹으로도 그린 스킨을 섞어서 쓸 수 없는데 반의 빅과에서는 가능합니다. 건인, 브루탈 앤 세비지, 규칙 덕분에 각 분파의 오룩들은 핵심적인 어빌리티를 하나씩 가져와 사용합니다. 이어 우이콘은 빅과의 전용 히로익 액션으로 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따라 받는 버프가 많은 빅과 아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능력입니다. 파워 오브 다와는 빅과의 핵심 능력으로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아미 전체의 오룩들에게 버프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 와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어 우이콘, 히로익 어빌리티를 사용하면 더 빠른 속도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24점의 포인트를 소모하면 모든 아군의 공격 횟수를 늘려주는 와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포인트를 잃어 잠시 동안 모든 버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린 스킨들의 순간적인 폭발력과 낮은 전투 유지력을 잘 나타내는 좋은 어빌리티라 생각합니다. 추스 열 라이드는 오르 워클랜의 마우트 트레이스로 이전의 특성 유닛에게 적용되는 트레이스에서 모든 탈 것이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스로 변경되었습니다. 효과는 다양한 유닛에 적용되는 만큼 몬스트로스 램페이지를 강화하거나 소소한 보조, 어빌리티를 제공하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치 다 플래는 워클랜 전용 그랜드 스티레지티로 재미있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공용 그랜드 스티레지티에 비해 조금 어려운 조건들이지만 컨셉을 더 잘 살릴 수 있어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전용 배틀 택틱들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타 팩션들에 비해 선택지가 넓은 것이기에 득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성능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 본스프리지만 배틀 택틱의 조건이 매우 간단한 점수를 획득하기에 편리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새로 공개된 오룩 워클랜의 얼리전시 어빌리티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오룩들의 워스크롤 리뷰와 스톰캐스트 이터널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